오늘도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들 안전히 살아서 집에 돌아오셨나요? 요즘 인터넷이 아주 난리난 동탄 경찰서의 악행과 한국 여자들의 진술만을 증거로 삼는 대한민국의 우울한 근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고 있는 남성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한국 여자와 경찰은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입건했습니다. 저 한국 여자 녹취록을 보면 본인은 깜짝 놀라서 엿보는 남자를 발로 찾고 남자가 놀랐는지 먼저 뛰쳐나갔다 주장했지만 cctv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뒤에 나갔다는 모순이 발생하죠. 처음에는 엿본 것 같다라고 범인을 특정도 못하던 한녀는 갑자기 이틀 만에 진술을 뒤집어버리고 가해자의 신체적 특징과 키를 알고 있다는 게 신기하죠. 이 내용은 동탄 경찰들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가이드라인들 만들어서 범인으로 몰고 간 게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최초 신고는 자기가 대변 보는 거 엿보고 도망간 변태남이 있었다는 내용이지만 변태남자가 성기를 흔들면서 웃고 있었고 자기는 불화를 차고 도망갔다라는 미친 소리로 변질된 여성의 태도 불화를 맞아서 아파하기는 커녕 손 씻고 아무 문제 없이 나온 영상밖에 없는데 말이죠. 둘이 마주친 시간은 34초인데 34초 만에 성기 흔들고 불알 맞아서 끙끙거리다 회복한 뒤 아무렇지 않게 cctv에 등장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진술이 하루에만 4번이 바뀌는 정신병 걸린 한국 여자의 발언만을 믿고 남성을 가해자 취급하는 경찰들. 남자는 경찰의 녹취록과 영상 그리고 대형 커뮤니티에 폭로하고 변호사 선임 후 우연히 마주친 신고자의 허위 녹취록 그리고 각종 대형 유튜버에 폭로. 라는 식으로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한국 여자의 증거는 그냥 신고 한 줄이 끝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자는 증언 한마디 추가하면 되니까 노리스크에 아무런 스트레스나 책임도 받지 않습니다. 경찰 역시 아무리 사건이 지읏같이 터져도 해자만 당하고 똥밟았다고 조심하자 한마디 하고 끝일거죠. 경찰이랑 여자랑 한맞추고 말 지어내면 이전 진술은 갱 없어진다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 지금 경찰청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터져나오냐면 세금 지읏도 안내면 아가리 닥치고 위험이 병수발이나 해 이 ㅅㅂ쌍 기억이야 옛날 같았으면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을 견민들아 라는 식의 발언을 경찰들이 내뱉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경찰들은 저 녹취록을 다 보고도 경찰의 반말이 아쉽고 경찰의 잘못은 없다 라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시발 이게 대한민국 경찰들의 현실이라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수익 경찰들이 한녀에게만 특혜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양심있는 경찰의 내부 폭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동탄사태의 원인 현직 동탄서 개장인데 부서는 노코멘트하고 솔직히 터질게 터졌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경찰의 급원방 이후로 여성범죄 근절하겠다고. 여성의 성범죄 신고 시 대응 횟수 같은 걸 매달 경찰 본청에서 다단계 사무실 마냥 지역별로 딱딱 붙여놓고 경쟁을 시키고 있음. 문제는 우리 동탄서장이라는 양반이 이 지역에서 짝먹어서 연임 좀 해먹으시겠다고 눈에 불을 켜는 중이고 취임 초부터 남산 지하실에 있어야 했을 사람이 여기 왔다는 말이 많았다. 이거 있기 전에 매탄동 어떤 여자가 성추행 신고했는데 개사는 같은 동 아파트에 20대 30대 남자들만 싸그리 출석 요구서 날란 적도 있다. 우리 동탄서에 설린 행정 소속만 4개임. 이번에 사건 낸 경찰계는 우리 서장 오자마자 아부준나 하고 저번에 승진하더니 좋아 죽음. 이라는 식으로 온 경찰들이 앞장서서 여성범죄 어쩌구를 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참 진짜 남성들이 살아가기 지읍 같은 세상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이었다면 저 남성처럼 침착하게 녹음을 켜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버튼 두 번만 누르면 녹음이 켜지는 핸드폰 세팅을 하세요. 낙원의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방법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디 제발 한국 경찰들을 믿지 말고 여성들을 믿지 마세요. 오늘도 안전히 성범죄자로 몰리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시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는 진술 한 번으로 남성의 인생을 지읍되게 만들 수 있다.